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연 씨는 어디로 가요? 공항으로 가요. 영민 씨는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정은 씨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소 2. 내 단호이 퇴하이소 와 하이 티냐 구아 마이 유진 씨,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같이 저녁 먹어요. 네, 좋아요. 풍 씨, 집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약국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2. 루엣 nghe 소 1 루엣 nghe hội thoại nếu đúng nội dung thì đánh dấu O nếu sai nội dung đánh dấu X 시 1 화장실이 안방 왼쪽에 있습니다. 2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탁자도 있습니다. 3 문 왼쪽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2 유진 씨, 우리 집에 올래요? 집에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리고 영화도 봐요. 좋아요. 언제 만날래요? 저는 화요일이 좋아요. 수요일 오후도 괜찮아요. 유진 씨는요? 화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요. 수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집이 어디에 있어요? 배트콘바크 은행 바로 옆에 있어요. 알겠어요. 집에서 베트남 음식을 같이 만들래요? 우와, 좋아요! 한국 음식도 만드려요. 네, 그럼 내일 만나요. 수 2. 내 화이탈과 자료의 교회 여보세요? 후엔 씨예요? 저 남이에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래요? 제가 후엔 씨 학교 앞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앞은 너무 복잡해요. 학교 뒤쪽 우체국 앞에서 만나요. 좋아요. 제가 6시에 우체국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발음 소 1. 내 와 류이 분각전 1. 라디오 노래 2. 생일 서울 공원 서울 공원 3.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도서관에 갈래요? 도서관에 갈래요? 도서관에 갈래요? 소 2. 하이매 1. 이름 이름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여기 앉을래요? 여기 앉을래요? 하이 저는 노래를 잘 불러요 저는 노래를 잘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오늘 같이 공부할래요? 오늘 같이 공부할래요? 소 3. 하이 덕터 단관 từ sau đây 우리 집은 빨간색입니다. 정말 예뻐요. 집 앞에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깝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래요? 저하고 친구해요. 저하고 친구해요. 프로 실행